3층, 가까운 방, 퀴즈 3층, 가까운 방, 퀴즈 붙어줄 사람? 붙었음 올라가 일단 왼쪽 부엌에 있다! 화장실 안이 부엌 가자 못 살렸다 2층에 있지 않냐? 2층 체크 안 했어, 조심해봐 마이크 킬래? 싸가지 없나 제 막 꺼져 있었던데 바사 얘러분 한 팀, 프락치 남았다, 아니야? 회원 3층 쥐고 있는데? 이거 1번 입구에서? 근데 근처에 노랑 길 꼴중 먹혔다 잠은 남 뼈락도 있었어 2번 2층 2번 2층 3번도 뺴라 3번 란스 하나 위치 몰라 아직 기절 돼있고 4번 넘어요 4번 넘어 2층째 3층째 안쪽 바깥으로 펴치가 이제 붙어있던거 기절 자 핏좀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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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방향 세르륵 소리 났는데 아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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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 내려온다 집안에서 야 일본은 진짜 개 많은데? 그러니까 내려오긴 했어 서쪽 땡겨볼게 애완이 절로 뛰었나? 아 시간 안돼 뛰어나? 확인해 잡았어 잡았어 코팩 기절 다시야 두대 다시야 두대 도로 건너 째을 수 있어 태성이요? 야 못해 형 혼자 해봄 이제 째릴 수 있어 아 뭐야 따라갈게 따라갈게 아 여긴 잡아 아래 힘이 다 안들어가네 벌린에 하나 있다 4번 넘어 다 조심해 그쪽 넘어 놨다 와라 진나무도 하나 아 확인 왼쪽 아래는 어디쯤이야? 3번? 3번 안 찍혀 아 왼쪽 왼쪽 푸시 갈게 왼쪽 히절 3번 나왔어 같은데? 4번 나랑 4번 나랑 4번 나랑 4번 나랑 또 봐 4번 나면 4번 나면 기절이야? 어어 라스트 하나야 오케이 라스트야죠 4핑 3번 서클 잡는다 끝났어 아 아래에도 내려갔다 앞으로 나 뱉다 파이 나 하이드 우오오오 오케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저게 뭐냐 이거 핑이 나무에 폭넘겨줄게 파이 파이에 둘이야 둘 다 기절인가? 아 둘 다 기절이야 4번 파이 내미는 거 없다 나 도핑 좀 할게 힘이 약한데 차과 힘이 약하나? 무슨 일이야? ㅈㄴ 웃겨네 시바 상호를 이렇게 살려 미안 야 할 수 있어